아 놀아 아이고 참내 남자가 5만원 다 한다. 아이 가기 좀 해주고 가야지. 봉리도 잘하고 뭐 뭐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손에 가면. 또 내 삐딱한 소리를 해야 되겠다. 장모 장모 손톱에 물러들여주고 회사 뒤면 이제 많이 달라져가 내 집에서도 많이 해주려고 하네. 아이 저도 원래 안 해요. 엄마가 무릎 13년 썼죠. 그런데 그 병원으로 그 사람 김준식 그 사람 병원에 한 번 가보라고 했으면 내가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가면 틀림없이 새로 하락할 것 같아. 그래서 막 벌거 이래가 있는데도 그냥 아대를 탁 해가지고 그냥 다니고 그냥 쓰고 했더만. 결국은 이제 성당 가서 엎어지니까 이쪽 배가 부싸져 보는 기라. 와이고 뼈가 깨지 그렇게도 아프던구만. 아이고 뼈가 얼마나 아픈데요. 와이고 내 수술하라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아찔하더라고. 의사들은 항상 겁나게 말하대. 그럼요. 거부 반응이 무엇이 뭐 일으키면은 응급실도 가야 된다 카네. 중환자실에. 그렇게 막 내듬는데 귀에 들어오는 게 막 그렇게 하겠니. 아 이거 이제 죽을 게인가 보다 잘못하면 죽는 게다 싶어 이게 좀 걱정이 불안하고 좀 되더라고. 사람이 죽기는 절대로 싫은 거라요. 그게 적응사 3명 어딨어요.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마음은 다 같은 거라. 들어가기 싫죠. 은혁이 이만 눈이 크잖아. 눈이 큰데 보니 눈이 시뻘같으러 내가 누워서 볼게. 안 됐던가 보지. 그래서 내가. 아파가지고. 나도 참 안 됐다. 싸늘하다. 내가 너무 많이 보려고. 서울 왔다 보면 이제 끝인가 보다 지금 팍팍 안 좋더라고. 가슴이 싸라. 안 좋은 기라. 죽으면은 아득한데. 캄캄한 구름에게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를 인간이 오만 그릇 다 한다 싶은 게. 죽음에도 내가 그렇게 공포증도 없다고. 아이고 때가 되면 죽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. 우리 아이는.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으데. 울컥하죠. 우리 엄마도 똑같은 여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.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. 그 두려움을 두려움이나 어떤 그 불안함 이런 거를. 공유할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아픈 게 제일 좋아요. 너무 자꾸 수술도 해상했긴 해. 아들 보기도 미안하고. 본인이 제일 괴롭지 그 자식이 뭐. 얼굴이나 보는 거지 뭐. 나도 참 괴롭다. 수술을 몇 부위나 했네. 물으면 세 번째지. 장모님 살 빼야 되는 이유라. 한 번하고 끝내야 돼요. 그래서 살 빼서 여기 힘을 딱 길러가지고 한 번하고 끝내야 돼. 자 장모님도 가시죠 우리는. 뭐 치울 거 있나.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보자. 조금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. 우리 양파방이. 장모님을 자주 뵈니까. 엄마한테 미안해요.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한 마음이. 크신 것 같아요. 뭐 흘려놓고 갈까 봐. 뭐 치울 게 있나. 둘러보고 가는 거지. 자 갑니다. 이제 저기 다 나시면. 잘 놀아라 장모님하고. 재밌겠다. 다 나시면 이제 맛있는 거 어디다 선택을 하세요 저는. 따라만 갈게. 아이고. 가서 사드릴게. 아이고 정말로 참 정말 존경스럽다. 아이고 참네. 존경스러워요. 나는 뭐 이래 뭐. 얼마나 아래 동생이네도 지팡이 이렇게 몇 개를 신고 되길래. 꼬라지가 있어. 여기도 왔다 갔다만 하셔도. 네. 시원하겠네. 몸조리 하셔도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아이고 별말씀. 조심해서 잘 가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손님 오는 것 자체가 좋잖아. 내가 혼자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. 그랬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. 꽉 들어앉아 있으니까 깝깝하니 오니까 참 좋아. 반찬도 없는 밥 자시고. 아들도 좋아하는 주탕 먹고. 그래서 아들 입에 밥 들어간 거는 보기 좋잖아. 그래서 이렇게 즐겁고 설거지 해주기 좋고. 우리 어머님 할병 씨 어머니. 저희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봐서. 그러니까. 이렇게 화면에 나오셨다면 저희가 좀 깜짝 놀랐는데. 오늘 보니까 더없이 유화하시고.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어머니가 수술하는데. 이제 진짜 연루하시고. 늙으셨구나. 심정적으로. 제가 그걸 느꼈어요. 약해지시고. 어머니 아버님. 예수에 든다. Sebasti 안주면서. 에게.